아유 좋아 여기를 우리 딸 시살 때 올라왔어 작은 누나 여기 작은 누나 우리 딸 대학교 시험 보러 갈 때 합격했다는 게 너무 좋지 공개공장에서 일을 하고 등록금을 누나가 만들고 변호사 선정하고 싶다 그랬어 진짜로 내가 좀 치열하게 살았구나 그 왕신리도 체류탄 냄새가 끊이지 않는 그날 5시에 대학 입장 앞에서 끊었지 성균관대 불문학과 3학년 김귀정양이 경찰이 쏜 체류탄을 피해 달아나다 하늘이 멈췄지 뭘 집이 오면 막 답답하게 만날 문만 열어라고 낮에는 좀 아주 강한 어머니로 생활을 하시는데 나만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신선 읽을 때는 나는 미처 몰랐습니다 지금도 경 happiest 안 가면 다 저 할매 고생했다 그래 내가 여기서 슬퍼하거나 이루어지기보다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할머니가 여기를 지킨 이유도 있잖아요.